누군가 걸어오고 있는... 시장에 조용한데 저분이... 지금 그 강도... 강도예요, 저 사람이? 네, 도망가는...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? 특수강도 미소범을 잡은 건데요. 네, 네. 그날 이제 가게 배달도 좀 많아지고 그래갖고 좀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. 네네. 청소를 할 때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. 남자가 좀 떨어져서 가면서 말을 계속 걸길래 친군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명소리가 나서... 도와주세요! 살려주세요! 뭐지? 하고 딱 보는데 이쪽에서 확 튀어나오더라고요. 남자분이요? 네. 딱 보는데 아 이거 일이구나. 그리고 이렇게 여자 있는데 비명 소리 난다를 딱 갔어요. 그랬더니 여자분이 주저앉아서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는 거예요. 바로 오토바이.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... 이제 제가 이렇게 쫓아가는 걸 알면 골목이다 보니까 숨어버리면 못 잡겠죠. 반대로 죽었죠.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겠다. 나가는 데는 딱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. 시장이 전문가니까. 깨고 계시니까. 다 알고 있으니까. 칼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그때 당시에 칼이 있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. 근데 쫓아가나서 생각을 했죠.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 마주쳤을 때. 근데 그분이 칼도 들고 있었는데 순순히 그냥 잡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순순히 잡히게끔 해야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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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